영화 배우 전도연씨의 미니홈피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전도연씨의 사진과 함께 올라있는 글들이 그녀의 솔직한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. 최근에는 스타들의 미니홈피가 그들의 진솔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. 전도연씨의 미니홈피는 내 안에 답이 있어라는 대문글로 시작하고 있는데요. 사진첩에는 활짝 웃고 있어서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아지는 아리라는 캐릭터를 닮은 듯한 모습과 화장을 전혀 하지 않은 맨 얼굴로 귀여운 포즈를 취하는 모습, 다소 여유가 생겨 셀카를 찍기 시작했다는 모습 등 그녀의 여유로운 모습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흰눈이 내리는 날 현재 영화 촬영지인 밀양으로 향하는 모습의 사신들이 일에 몰두하고 있는 전도연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. 전도연씨는 최근까지 밀양에서 송강호씨와 함께 영화 밀양을 촬영했는데요. 촬영이 후반부로 가면서 조금 여유가 생겼는지 이렇게 미니홈피 꾸미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. 전도연씨의 근황이 궁금하시다고요? 그렇다면 그녀의 미니홈피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.